아닌가? 이런게? 제조를 구해야 되나? 자 일단 덫치랑 조용한 술자리 조용한 일은 변화가 없었고 세상이 변화가 없었고 우리처럼 우린 더 원하지 못해 우리는 훈련을 하고 우리는 그들은 더욱 능력한 사람은 정부에서 일을 받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조용한 복장이 꽤 괜찮네 진짜 이 시살 때고만 1편에서는 진짜 쭈구려했는데 아니 그 열정 때문에 지금 우리의 파티를 몇 번이나 위기에 빠트렸잖아 돈이라도 줘야 되나 돈 주고 꺼내와야 되나 알고보면 불쌍한 놈이에요 뭐 이러면서 자 발렌타인의 살롱으로 가십시오 자 발렌타인의 살롱으로 가십시오 하아.. 난 죽어 마지막으로 그 산을 떠나고 마이커가 미카안가 놀랍게 너희들이 뭐하는거야 너희들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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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drink some more and this is supposed to be a dry town we are in too Then he shoots one oh I know how that goes Couldn't even tell you quite how Happened like the strike of a match The law was on his fast too They were ready to strangely up there and near But I got away just about You're alright now We'll take care of it So you gonna go get em? I'll come with you Nah, you leave it to me For now let's drink some 그래, 수리 원용이지 야, 뭐야 이거 가지고 사람 치면 큰일 나겠다, 큰일 나니까 조심하면서 말 가십시오 과연 한 잔만 할까? 그리고 과연 조용히 끝날까? 맥주인가? 아니, 얘는 또 왜 갑자기 시비야 와, 끔찍하다 진짜 실제 서구시대에 이런 일들이 빈번했을 걸 생각하니까 겁나 막 타이르지 어우,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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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마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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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마리안 그냥, 친절하게 말하고 싶어 모노소리야 누가 봐도 시비 터는 거였는데 얼마나 맛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두잔만 마시면서 하하하하 레니, 레니, 어디에 있니? 레니 레니 레니야 얘네 레니야 로, 이 시키의 유명이 발적있네 여기를 기대다가 부러져가지고 떨어진 사람도 꽤 있었겠지 저러다 진짜 큰일났는데 사람 맞지? 또 사라졌어 또 싸우냐 미친새끼야 야야 결국 또 싸우잖아 아니 일부러 좋게 좋게 말해가지고 시비 틀어내도 그게 있구만 뭐하니?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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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깜짝이야 어우 어우어우 내 눈 어우 레디 형 아니구나 이 새끼. 이 새끼. 오, 지름. 레이니. 내 친구가 좀 가르쳐요 렌니, 어디서 숨어? 렌니! 그냥 돌아가자, 할아버지? 제 정신이 아니야 렌니! 오프, 오프, 뭐하는거야? 하하 왜이러는거야? 대체 왜이러는거야? 얘들아 아무리 술을 마셔도 개가 되진 말아야지 아무리 다시 또 좋아졌어 cerv服 물은 모든걸 알고있다 물은 모든 걸 알고 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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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한 세네번은 손을 이거는! I got it! I got this bastard! If you're not! You never take me alive! Stop right now you drunken fool! I said stop! . . 아니 이제 레니가 잡혔잖아 작작 좀 쳐 마시지 일어나 언제까지 누워있을거야 이제 마이커랑 레니랑 둘 다 구해야되잖아 이거 뭔가 이 이 아서 보면은 갑자기 왜 자꾸 GTA 마이클 같은 애들이 마이클이 생각나지 와 세상에 1898년 여기다 또 낙서해 놨네 이거 Having in my heart 정신 차리자 먹어라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들판이야 아주 그냥 그 그 그 그 그 그 또 어쩔 어때 이거 아 아휴 등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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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또 어디야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아 아 아 아 진작 말도 없고 꼭 이렇게 돌아가야만 했니 하니 참 어쨌든 간에 다음 다음 너 나랑 일 하나 같이하자 대부업 같이하자, 저펀치 그럼요 땅은 아주 따다다다 따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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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부업 합법적이지 이자만 너무 아셈이야 근데 보통 저 채무명단 자 채무자 중 한명의 빚을 회수하십시오 아이고 진짜 마라 의무대 말 안되겠다 다른 애들 말이라도 일단 타고 가야지 자 채무자를 찾아서 돈을 쓰고 마라 렛니? 아니 너도 안잡혔냐? 어 니도 안잡혔어 그래 한번 잡을까요? 네 자면 오겠죠 자면 올거야 난 믿어 자 아침까지 어차피 술 많이 마셨잖아 그래 아니 이 구름이 마치 그 심슨 처음 시작할 때 그거 같다 심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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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온다 자도 안 온다 자도 오지 않는다 자 이 정도 거리면 오지 와야지 제발 와 제발 와라 내가 요렇게까지 뛰어와야겠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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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많이 탈라 그랬다고 제발 제발 신고하지마 신고하지마 신고하면 안된다 춰 신고하지마 제발 제발 신고하지마 신고하지마 고마워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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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아니 어째서 말타기랑 시비거리니까 같은키야 진짜 개빡치게 아이 진짜 이 은병 진짜 야 아니 내가 걸고 싶어서 건게 아니라 근처에 디스 임패시가 있어갖고 이렇게 돼버리는걸 어떠란 말이야 현타 온다 왜요 we got a long way to go I as my boys here they would help their Paul built a new house i've teach them a few thankful you know good and hammer and nail to save their lives they don't have theirIF icon What do you say? combining all the best you too friend LOOK OUT! $0.5 kırø し OOOOOOO satisfaction hello again good to see you again 자, 저희가 차가 슬픈 한 명만의 기술을 향해 놀아주는 예약이 더 많이 들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행이 더 큰 기술을 향해 놀아주는 예약이 더 많은 것을 향해 놀아주는 예약이 더 많은 것을 향해 놀아야 합니다. 잘하는 것이죠. 해당의 기술을 향해 놀아주시고 네, friend. 내가 밀거야 내가 밀거라고 내가 밀거라고 내가 밀거라고 . . . . . . . . .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Hey, what the- Palacio 枕 both nodes accurately no 1 1 이렇게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너희들의 반응이 너무 재수가 없었어 나도 사람이야 사람 받은 만큼 되돌려준다 자 일단 여기 그로베리란 친구한테부터 한 사람씩 아니 산화머니 하러 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자꾸 진짜 깜짝이야 자 여긴데요 자 빗받으러 왔습니다 폴란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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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영어 질문한다면 지난 40분 그래도 너무 쉬워요 언니는 한국한 사람한테ucha고 있는 곳이냐? 아, 한국... 마음대로 얘기해 주시고요 언제나, 한국다리를 얘기해요 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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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구 이 돈을 통해 bearings 그러면 푸궁팟이라도 내놓은 거 아, 리옥폴, 스트로스 아하, 예 응, 그럼 돈을 입히는 시간이야. 어디에 있는거야? 절대 아무것도 없죠. 아주 나쁜을래. 모두 나쁜을래. 어디에 있는거야? omn. 아니, 아니, 아니. 이제 그 신호를 놓은 것들을 기억해 보셨어, 아. 잠시만 조금, 알겠습니다. 얼마나 하면 때리고 싶진 않은데 갑자기 총 꺼내는 거 아니야? 집을 털어보자 털어보자 시발 담배 밖에 없잖아 털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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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이 그지새끼 진짜 옷장을 털어보자 자 개짝을 털어보자 슬슬 나 승질이 나려고 하거든 좀 뭐라도 좀 있어라 털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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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집구석에 돈이 될 만한 게 하나도 없냐 자 고급 브랜디 이거라도 이거라도 은기곤이 털어보자 또 뭐 없어? 네 네 네 네 네 네 또 뭐 없어? 네 예술 성공적으로 회수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옆으로 재키 뭐 별거 없구만 안되네 좋아 일단 이렇게 해서 첫번째 빛 무사히 회수 완료 자 다음 빛으로 웬만하면 죽이고 싶진 않아 그래도 사람이 물론 지금 회수한 걸로 따지면 얜 아마 굶어 죽겠지만 뭐 전 굶으면 여기 솔잎이라도 뜯어먹겠지 자 이제 여기 두곳 칭 메튜스 그리고 릴리 밀렌 뭐야 뭐지 또 낯선사람 있어 뭐하십니까 would you be interested in some friendly competition I've come all the way north from Mexico to challenge a real American gunslinger you him 어 수라 me real gun slinger let's find out okay man that's what I like to hear look man rules are simple okay whoever shoots more of these what the hell did you beat me huh what the hell did you beat me huh oh that didn't make me happy at all how about we raise the stakes 그래 all right let's do it 아하 that's a good call amigo okay whoever shoots four birds out of the sky first wins simple enough it's out of the sky i now and as soon as they come out it's anyone's shot be patient be patient un have done d 어? 아, 맨! stupid! stupid! 아... 아... 그래? 뭘 다음번엔 조심해 우리 다시 못볼건데 알았어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않겠다 아니요 아프셔서 그래 자 질문하기 자 넌 니가 도망갈 수 있을 줄 알았지 하지만 안돼 그런건 내가 허락하지 않고 자 넌 니가 도망갈 수 있을 줄 알았지 난 그런건 허락 안한거야 난 그런거 허락 안한다 더 많이 갈라 더 많이 갈라 너무 힘들어 누가 누구보고 영갑이래 어 죽었어? 아니 이것만 봐서 내가 어떻게 알아 어디가 어딘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곳에 가서 내가 숨겨진 재산을 찾으십시오 여기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내가 어 다행이다 보긴 표시해 주네 다행이야 쫄았잖아 찾아야 되는 줄 알고 지도보고 찾아야 되는 줄 알고 쫄았다 괜찮냐 엄청나군 자 이곳인데 여기 나무의 구멍 이거겠지 은근히 미국 같은데 보면 옛날에 묻어둔 맨날에 이런 곳에 숨겨둔 그런 오래된 뭐 그런 지폐 같은 거 같은 거 나올 것 같아 진짜 땅이 워낙 넓잖아 성공적이진 않았어 회수는 했지만 자 다음 자 이제 릴리 밀렛 자 에메랄드 목장에서 릴리 밀렛을 찾으십시오 또 도망치진 않겠지 또 도망치진 않겠지 뭐야 바로 있어 릴리 릴리 우리 돈이 어디야? 뭐? 그 돈이 어디야? 릴리 밀렛 이제 돈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지금 돈이 안 낫지 나 지금 안 낫지 오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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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러고 싶진 않았어 근데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그게 기본 아니니 무슨 강도 야 강도질 안했다고 제발 야 그런거 한적 없다고 이새끼야 받아야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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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은 것 뿐이라고 그만하라고 누가 경찰에 신고하기 놔둘줄 알아? 가 가자 자 이제 후 그 스트라우스인가 무신인가 걔한테 돌아가가지고 이 돈 돌려주면 되겠네 아 저 진짜 스으으으으으으으으읕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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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너 죽일 순 없어 맞나? 맞나? 수고만 빚을 캠프 납부함에 기부하세요 자, 이거 장부를 이용해서 캠프 업그레이드를 아, 이제 열리네 다음 페이지 총 보급품 증가 특료품 가죽공구 자, 이제 피어스니 플레이어의 가방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accounts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이크, 많은 것입니다 좋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네, if it's a pleasure you're after, there is one other this farmer preacher fellow I met in Valentine, Mr. Downs opinionated little do-gooder? I know the one I certainly know the type thank you, Herr Morgan there's no need to thank me like you said, it's a pleasure I'm after he's more slippery than he seems I've tried being polite, don't take any nonsense nonsense, me? he doesn't have the money, beat him I usually do I know, I know I know 빠른 이동을 사긴 사야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 먼저 음, 마구간에서 말을 데려오거나 기본말을 캠프로 부를 수 있다 기부를 좀 더 해야겠네, 다시 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기부천사 뭔 기부천사야, 이씨 아이템으로 나머지는 자, 이제 장부에서 말, 말, 사죠 네, 어휴 마구간 사야지 이게 가방을 더 추가해야되요 말 보관소 말 보관소 휴, 드디어 아까처럼 안 뛰어도 된다 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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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여기 레니가 있었지 파이브 핑거필레 네, 안녕하세요 이름도 바στε direction 저렇게 보관소 보관소 beast 보관소 보관소 기자가 예 je かった 보멘 자 일단 플레이 나한텐 연습담이 필요없다 시공신 그럴거면 하지마 어 뭐야 레니가 더 빨랐어 이럴수가 로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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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어렵다 로디씨 아 오 로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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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뭔가 강한 것 같고? 네, 너는 맞게. 지금 지금의 멋지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뭐하고 이는? 네, 너는 구입을 원해? 아니, 아직도. 너는 책을 원해? 네. 아무 책을 원해. 당연히, 그것이 저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는 인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친구들과 같은 좋은 일을 찾고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은 좀 더 잘 살고 있어요. 좋은 가격이 되죠. 다른 사람은 항상 여기에서 지켜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한번 돌아보자고요. 샤이아 말을 팔거나 마구깐에 보관하십시오. 운송마 판매하는게 이걸 맘 같아선 사고싶지만 돈이 없구만 일단 썰어브레드? 이름이 내 말이야? 아 X지? 역시 아잠깐 아줌마는 왜 왜 자동화 그게 역시 내 말은 애미야 아니 가격이 무슨 야! 사버렸나 나? 개량을 해버렸나? 아니지? 무슨 쉣 어허허허허허허 오케이 사버렸어? 알겠지? 알겠지? 모모님은 자신이 다른 주요 그리고 새로운 고기 아 맞아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뭐 다른 나라 아니요 아들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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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네 여기 여기 사은품도? 머릿 합시다 오, 확실히 빠르다 여기, up in the mountains east of Cumberland Falls I just hope I can remember how to get there back into the mountains I sure didn't figure on that But this time, we're doing the chase So how are things with you and John? Fine Ain't it about time you let it go now? It was a year, Hosea He ditched us for a goddamn year I've spoken to him many times He knows he did wrong He just wants to put it behind you I'm sure he does 하지만, 음 존 마스터는 But there's cold He knows that He ain't Trelawney Dutch and you pretty much raised I know But it's done Has been for a while now Oh, wow 좋다 예쁘다 길 OK I think we need to head right up here Moonstone pond Moonstone pond Moonstone pond We're going the right way That's the lake there Good We made it 자, 후지야를 따라가자 음, 발 쓰면 되겠지 뭐 근데 어두워서 잘 안보여